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상위 9개 국가는 모두 유럽 국가입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사회 안전망, 교육, 의료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위스는 13년 연속으로 살기 좋은 나라이며, 높은 삶의 질과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국가들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높은 교육 수준과 의료 시스템,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인해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기회가 많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안전한 사회 환경, 그리고 풍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제 성장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제적 경쟁력이 높고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식 알 권리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뉴질랜드는 2024년 유엔 인간 개발지수 HDI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며, 최근 젊은 세대의 이민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중간계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웅장한 산맥, 푸른 호수, 깨끗한 해변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낮은 범죄율과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며,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국가입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레저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의무교육이 13년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질랜드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며, 외국인에게도 환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뉴질랜드의 장점으로 다양한 레저활동으로 뉴질랜드는 등산, 트레킹, 캠핑, 스키, 스노보드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를 가진 뉴질랜드는 마오리 원주민 문화와 유럽 문화가 공존하며,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가 크지 않아 이동이 편리합니다. 뉴질랜드의 단점으로 뉴질랜드는 생활비가 높은 편이며, 평균 임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주요 국가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여행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9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웅장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등 사회를 이루는 나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아이슬란드는 화산, 빙하, 폭포, 온천 등 웅장하고 독특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낮은 범죄율,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내저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의무교육이 10년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장점으로 아이슬란드는 바이킹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며, 독특한 예술과 음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하며, 외국인에게도 환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높은 안전한 사회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단점으로 아이슬란드는 생활비가 매우 높습니다.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며,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주요 국가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여행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웅장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등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8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강력한 경제, 뛰어난 교육시스템, 우수한 의료시스템, 풍부한 문화유산 등을 자랑하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가이며,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제공합니다. 의무교육이 12년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유니버설 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들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낮은 범죄율과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독일의 장점으로 독일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역사적 건축물 등을 통해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잘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단점으로 독일은 생활비가 높은 편이고, 공식 언어가 독일어이며, 관료 시스템이 복잡하고 외국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 뛰어난 교육 시스템, 우수한 의료 시스템, 풍부한 문화유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네덜란드는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7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혁신적인 문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네덜란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혁신적인 문화가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입니다. 낮은 범죄율,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레저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의무교육이 12년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장점으로 영어가 잘 통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외국인이 적응하기 편리합니다.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역사적 건축물 등을 통해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합니다. 국제기관과 기업들이 많아 국제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단점으로 생활비가 높은 편이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주거 공간이 좁은 편입니다. 날씨 변화가 심하고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혁신적인 문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핀란드는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6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 혁신적인 기업 문화 등을 자랑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핀란드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핀란드는 수, 호수, 섬 등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낮은 범죄율,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 그리고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노키아, 로비오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배출하며,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핀란드의 장점으로 핀란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단점으로 핀란드는 생활비가 높은 편이며, 겨울이 길고 추운 편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여행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 혁신적인 기업문화,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스웨덴은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5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뛰어난 교육시스템, 혁신적인 기업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성평등, 사회 등을 자랑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스웨덴은 높은 세율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교육, 육아 지원 등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샤피파이, 아이키아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배출하며,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합니다. 숲, 호수, 섬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사회 중 하나이며, 여성과 남성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레저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스웨덴의 장점으로 스웨덴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단점으로 스웨덴은 생활비가 높은 편이며, 겨울이 길고 추운 편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여행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 안전망, 뛰어난 교육시스템, 혁신적인 기업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성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노르웨이는 2024년 유엔인간개발지수, HDI에서 4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풍부한 자원, 강력한 사회 안전망, 뛰어난 교육시스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을 자랑하며, 높은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노르웨이는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제공합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교육, 육아 지원 등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낮은 범죄율,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오르 산맥, 빙하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레저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노르웨이의 장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단점으로 노르웨이는 생활비가 매우 높으며, 겨울이 길고 추운 편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여행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 강력한 사회 안전망, 뛰어난 교육 시스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덴마크는 2024년 UN 인간 개발지수, HDI에서 3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강력한 사회 안전망, 뛰어난 교육 시스템, 혁신적인 기업 문화,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을 자랑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높은 세율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교육, 육아 지원 등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레고, 덴포스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배출하며,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해안선, 숲, 섬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레저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덴마크의 장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단점으로 생활비가 매우 높으며, 겨울이 길고 추운 편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로부터 떨어져 있어 여행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 안전망, 뛰어난 교육 시스템, 혁신적인 기업 문화,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캐나다는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2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넓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강력한 경제, 뛰어난 교육 시스템, 다양한 문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등을 자랑하며, 높은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유엔 로키 산맥, 니아가라 폭풍, 아름다운 해안선 등 넓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낮은 범죄에 의해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외정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캐나다의 장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불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단점으로 생활비가 높은 편이며, 겨울이 길고 추운 편입니다. 국토가 넓어 이동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강력한 경제, 뛰어난 교육 시스템, 다양한 문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스위스는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알파인 풍경, 안정적인 정치환경, 강력한 경제, 뛰어난 교육 시스템, 혁신적인 기업문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등을 자랑하며, 높은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알프스 산맥, 빙하, 호수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연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노바티스, 로슈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배출하며,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합니다.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풍부한 레저활동 등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습니다. 스위스의 장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단점으로 생활비가 매우 높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 여행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안정적인 정치환경, 강력한 경제, 뛰어난 교육시스템, 혁신적인 기업문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미국은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14위를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문화, 강력한 경제, 혁신적인 기업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기회 등을 자랑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미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미국을 활기차고 흥미로운 곳으로 만듭니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이는 풍부한 기회와 높은 수준의 삶을 제공합니다. 애플, 구글 등 혁신적인 기업들을 배출하며,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국립공원, 플로리다 해안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장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단점으로 미국은 생활비가 높은 편이며, 빈부격차가 심하고 범죄율이 높은 편입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이 복잡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문화, 강력한 경제, 혁신적인 기업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에서 21을 차지하며,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교육시스템, 빠른 인터넷 속도, 안전한 사회, 깨끗한 환경, 혁신적인 문화, 강력한 경제 등을 자랑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몇 가지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며, 정보통신기술 ICT 강국입니다. 낮은 범죄율과 높은 수준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자랑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등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배출하며,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높은 수준의 삶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장점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은 충분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적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단점으로 생활비가 높은 편이며, 근무 시간이 긴 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이 심한 편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뛰어난 교육 시스템, 빠른 인터넷 속도, 안전한 사회, 깨끗한 환경, 혁신적인 문화, 강력한 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유엔 인간개발지수 hdi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각 나라의 장단점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